안녕하세요 삼각형 세 점의 좌표를 알 때 넓이 구하기 중학교 수학 문제인데요 자 이거를 캐드로 쉽게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x 좌표 y 좌표가 되겠구요 그 다음 가운데는 0,0 입니다 자 첫번째 a 좌표는 마이너스 2,0 입니다 자 그러면 명령창에 포인트의 명령 po 라고 치구요 자 일단 설정에서 제가 좀 크게 설정을 해 놨습니다 포인트 설정을 자 다중으로 가서 연속으로 한번 포인트를 찍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,0 이죠 엔터 두번째 b 의 좌표는 2,4 입니다 엔터 치구요 자 다음 세번째 c 의 좌표는 4,2 엔터 자 그러면 이 3포인트의 선을 연결해서 자 현재의 삼각형의 세 점의 좌표를 연결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명령 area a r e a 자 요 명령을 이용해서 엔터 치면 너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포인트 두번째 포인트 세번째 치고 엔터 하게 되면 면적의 값이 8 나옵니다 정답은 8 입니다 감사합니다